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리 여기는 울려서 뒤소리 미쳤네.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 되게 신기하네 소리 빗소리지 빗는다 소리 빗소리가 빗소리 이 방이 A포인트라고 지정할 정도로 여기가 좀 애들의 쉼터에요 쉼터 근데 여기서 반응이 없다 오 반응이 있죠 그죠 그죠 전자기장에 쉼터 보통은 저쪽 복도 쪽에 많이 뜨는데 여기 있을 거야 아마 이 방이 쉼터야 내가 이미 여기는 다 있어 진짜 안녕하세요 다 있어 정말로 지나가는 김 소리 좀 듣고 추적 좀 해볼게요 왜냐면 진짜 오해인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2층 올라가기엔 좀 되게 힘든 거 안 넘어가야죠 안 넘어가야죠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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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보이자 반대로 보이자 반대로 보이자 반대로 보이자 여기 막 서있는 거 같아 이게 초점 진짜 안 맞아 이거 그래 보스턴터면 현상을 사냥하지 이젠 depend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왠지 척 달아가면 내가 여기다 뭘 준비해 놓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되잖아. 장비는 뭔가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 3층으로 한번 보자. 이쪽이죠? 전쟁이 좀 봐주세요. 어? 찾았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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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안되면 포인트의 정확한 장소를 딱 집어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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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안 한 거 오른쪽을 봤는데 여자가 이렇게 쭉 나와서 이러고 있는 게 딱 보이는 게 사라졌어 잔상 빛 잔상이란 거 같을 때 아 깜짝이야 뭐야 하지 말자 뭐야 뭐야 오른쪽 뭐야 오른쪽 뭐야 아 이거 가방이지 근데 갑자기 왜 저 소리 없어져야지 무서운거지 저 소리 없어져야지 무서운거지 아니 여기 앞에 먼지 벌레가 없어 이런게 이런데도 여기 앞에 먼지 벌레가 없어 이런게 이게 어디서 있니? 너의 얼굴을 드러내 너의 얼굴을 드러내 너의 얼굴을 드러내 어디서 있는 거야 너 목숨 갈면 안 나 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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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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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말 위험한데? 5단계인데 5단계? 이렇게 확 진거야 지금 아 나 갑자기 머리가.. 아 저쪽 편집이 졸나 아픈데? 안녕하세요 5불이 기다려봅시다 정확한 해맑이 있을까요? ... ... ... ... ... ... 저거 할 말이 없으면 부수를 만져주시면 되고 할 말이 있으면 보스트박스를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바로 녹음 들어갈게요 자 문 있는 방 안녕하세요 복도쇼 자 문 없는 방 안녕하세요 자 복도 끝 마지막 계단 2분 11초 정도 녹음 했습니다 자 문 없는 방 네 회상이 맞았어 봐봐 문 없는 방 문 있는 방 왜 복도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했냐면요 문 있는 방 쪽에서 똑같은 소리가 계속 나요 문 없는 방에서는 노이즈가 않겠는데 문 있는 방에서는 노이즈가 깨요 당신 지금 어디있죠 문 available 도두도 안 compided iek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큰소리 안 나갈 겁니다 삐삐 웃어 저는 대한민국 골스턴헌터 강동원 닮은 윤시현입니다 나가라구요? 당신은 여기 주인이십니까? 주인? 맞아 맞아 주인님 까불지마 네 안까불겠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행의 첫 번째는? 남자입니까? 우린 진심으로 이 건물 안에 몇 분이나 계시죠? 저희가 당신들은 위험한 존재인가요? 사람을 죽여본 적 있습니까? 제가 앞으로 와줄 수 있나요? 저요? 제가 나가길 원합니까? 이제 그만 가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 퇴근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가 렛츠고 이제 그만 가 가 말고 이제 그만 가 이제 그만 가 저거 가래 안녕 한번만 해주세요 안녕 잘 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그만 당신이 몇 살입니까? 깜짝이야 알았어 가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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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핸드폰 떨궜어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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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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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도 이거 제 핸드폰 떨궜잖아요 자 여기 있습니다 피던건데 마저 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갈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만 꺼졌네 그만이라고 꺼버리네 자 나 진작에 스누리볼까 안 돼 다 꺼지니까 나 오늘 소리 진짜 많이 지은 것 같은데 나 오늘 소리 진짜 많이 지은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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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